무장탐조사다! 범인의 정체를 알아냈다! 저격이다, 타이작기! 뭘 수가 있어? 범부, 저는 죽었습니다. 대, 대장님! 무슨 일이지? 어서 옵셔라! 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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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지어다! 그래, 돌입받 어떻게 됐지? 여전히 결린 업계의 효과가 직빵...이구만, 이 패는. 기다리세요. 옳으, 옳으세요! 대장님,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장 부대의 심박수를 쓸데없이 높이지 말아주시죠. 저는 총을 내려라! 엽경이다! 열렸다. 어이, 안 열리자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얼른 열라고! 카카, 카카카카카! 카카카카카! 목숨 건졌구나, 전하는 것들아! 팔다리를 딱 좋게 가지치기 해줬을 참이었노라! 활약을 기대하고 있으마! 낭, 대장님! 저 테르코, 혼신을 바쳐 대장님의 기가 되고자 하옵니다! 일련을 잡아린 흉악범은 엽견의 성곳니가 울어부순다. 지금부터 어쩌죠? 잠복해요 정보를 수집한다 궁금하군요 저희들에게도 모쪼록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데 뭐야 켄지의 괴력을 받아냈어? 이런 싸랑는 훌륭하십니다 이 둘을 배면 되는 거냐? 너가 하나 버리지 않겠다 세우고 있을 이유는 없다 잡아라 좋았어 몸이 달아올랐다 오늘은 훌륭하리만 칠 쓸모가 없네요 태초씨 이직하실래요? 나의 칼날 없음 어찌 사회 안에서 만사가 들어오도록 이 정도였을 줄이야 역견 자원이 다르다 우선은 여의사의 목을 떨궈주시죠 내일부터 당신은 자유다 장전 중력 조작 병신지 타고 계시는 구랴 탐정사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 주어주러 와주셨다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 주어주러 와주셨다 자유다 이 시각의 명령을 받아 주어주러 와주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